지역에 살고 지역을 살리는 청년을 만나봐 경북 영주 청정 소백산의 건강한 맛을 전국에 전파 중인 한우 외길 인생 최용환 대표를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수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두 마리를 사서 지금 현재 600마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지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지역 청년의 성공 신화를 새로 쓰다 축산업을 통해 6차 산업이라는 미래를 그려가고 또 자신이 개척한 온라인 시장을 지역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상생 그리고 성장을 꿈꾸는 한우 청년 인생은 고기서 고기 한우 물만 파는 외길 인생 최용환 청년 대표를 소개합니다 한우 외길 인생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기정 리포터가 도착한 곳은 경북 영주 소백산 와 소들이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우 물만 파고 계시는 최용환 대표님 아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영주에서 한우를 키우고 판매하고 있는 영주 청년 대표 최용환입니다 전국 최고의 수질과 소백산 자랑 맑은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건강한 한우 어서 오이소 반갑소 여기에도 소 저기에도 소 건강한 소들이 참 많은데 아니 소를 몇 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대표님 이곳에서는 건강하게 2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고요 다룬 두 곳 농장에 각 200마리씩 총 600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무려 600여 마리 한우아빠로 영주에서 낳고 자란 토박이 소년이 한우로 꿈을 그리는 청년이 된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봐도 봐도 농장 규모가 정말 큽니다 아니 처음부터 소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그리고 또 영주에서 시작하신 이유는 또 뭔가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농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알아보다가 한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두 마리를 사서 지금 현재 600마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영주에 태어나 쭉 영주를 지키며 질 좋은 영주 한우로 전국에 영주의 명성을 높이는 최용환 대표 이곳 영주에서 한우물만 쭉 파고 계신 우리 청년 대표님 그런데 소를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젊은 감각으로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지 안그러면 라이브 판매라든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공 판매까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주 한우를 육성 가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개척한 판로를 이웃들과 나누기까지 축산업, 육자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소를 사육도 하고 유통, 판매 다 하시려면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SNS를 통해서 모든 생산 과정, 유통, 포장 이런 것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축산업 지형에 발맞춰 밝은 미래를 그려가는 청년 대표지만 그 시작엔 숱한 넘어짐과 어려움도 있었겠죠 사실 이렇게 딱 봐도 소들이 많잖아요 소들이 많으면 매출도 많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운영하시는데 힘드림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가족처럼 계속 키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어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좀 매여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자동화 시설이 많이 돼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즐겁게 소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표의 성공 포인트 농장에서 기른 한 호를 직접 가공하는 건 기본이죠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판매까지 모두 도맡아 한다는 말씀 좋은 고기를 영주 한호를 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또 판매를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주문량이 있나요? 숙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래도 젊은 제가 나서서 영주 한호를 알리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온라인 스토어 한호 검색으로 1위까지 했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쇄도하는 러브콜의 영주산 한호 본격 출동 준비 완료 하루 매출반 무려 억대를 기록한 슈퍼스타 중인 슈퍼스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 농촌에 살면서 가장 장점은 뭔가요? 우선 저는 태생이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농산물, 축산물 등 모든 것이 생산물이기 때문에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수익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용환 대표의 걸작! 블링블링 마블링 자랑하는 영주 한호 실물 0점! 가위 자부심이 있을 만합니다 청년 대표님께서 키운 영주 한호 진짜 빛깔 좋네요 부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등심이고요 마블링이 많아 육질이 연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안심입니다 지방이 가장 적은 부위로 부드러운 식감으로 좋습니다 갈비살은 쫄깃한 식감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입니다 지방살은 고급 부위로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물합 하시는 최용환 청년 대표님께서 직접 키운 한우의 맛 영주 한우의 맛은 어떨까요? 대표님! 인생이 다 고기서 고기입니다 불판 위로 고기 좀 올려주시죠 알겠습니다 풍미 가득 등심! 부드러운 안심! 쫄깃한 갈비살과 고급 부위로 일컬어지는 치맛살! 소비자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고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고기를 먹었는데요 입안에서 그냥 고기가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는 비싸다는 생각이 다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한우를 이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건가요? 해수업 인증구지만 마케팅 등이나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걸 절약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해수업 인증마다 안전하고 자부심 가득 직접 킬러내 건강하고 농장부터 유통까지 직영 코스로 달려와 저렴하기까지 농촌, 지역이란 도대체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의 땅일까요? 지역 청년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SNS 홍보나 온라인 판매로 좋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와 생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농촌은 더 나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힘겹기만한 오르막길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정상을 위한 한 발자국이 되듯 최영환 대표에게 지역이란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되어주었다는데요 한우의 A부터 Z,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써서 성공신화를 서늘해가고 있는 우리 한우몰만 파시는 우리 최영환 대표님 앞으로 계획, 꿈이 있으시다면요 수출 부분을 지자체와 한우협회에서 열어주신다면 한류의 영품과 더불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고 한우를 세계에 알려 농촌 견제가 튼튼해져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는 것이 꿈이자 목표입니다 지역에 살고 지역을 살리는 청년 청정소백산 영조에서 한우와 함께 새로운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최영환 청년대표를 만났습니다 지역 이웃들과 상생하며 나아가는 축산업의 눈부신 미래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사실은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마음에 저질렀지요 도심 속 크고 작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 작고 오래된 한옥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한옥에서 작고 특별한 자파점을 하고 있는 양진아입니다 순천에 와서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 생기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을 시도할 수도 있고 되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한옥을 잘 이용하면 뭔가 사람들하고 되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 가치를 다했던 이곳은 긴 시간의 고민과 상상력이 더해져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죠 여기는 갈대 빗자루를 저기 우리 보이는 화면에 그거를 두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거 2021을 맞이하는 걸로 해서 그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공유 주방은 첫 번째 작은 프리마켓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루 한 칸 한 칸에 사람들이 앉아서 뭐 그냥 가볍게 시작한 이 마켓이 저희가 한 2년 동안 17번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작은 팝업스토어 빵요일? 매주 목요일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빵을 파는 항상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만드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에도 이 한옥을 이용해서 그냥 소소하게 작은 개 때 돌아갔던 거 소소하기 시작한 상점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창작의 공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어주며 순천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었죠 이 한옥도 사실 한 5년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폐가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람들이 오가는 한옥이 되니까 너무 허름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에 사람이 계속 움직여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게 완성되는 것 같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유익한 가치를 나누고자 했던 공간 그래서 그녀는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순천다운 게 뭘까 한 2, 3년 열심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도도 많이 했고 근데 순천하면 갈대 아니면 순천만 습지 이렇게 되는데 우연히 순천만 습지에 갈대로 빗자루로 만든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전수자가 없고 혼자 하고 계신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아 이 선생님이 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게 바로 갈대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순천시 공예 1호 장인 김진두 선생과의 협업으로 순천만의 자연과 오랜 전통의 가치를 알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유익한 상점에서 소개하는 제품들이 사회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100%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그런 소재의 변화가 있는 제품을 소개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빗자루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일상의 우리의 실용품 그리고 가장 순천다운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순천이 지닌 고유의 재료 갈대꽃으로 빗자루를 만들어 보며 사람들은 전통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의 가치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 건데요 그리고 유익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그녀의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순천시에서 못한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런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배울 만큼 다 배우신 분들 아니에요 아실 분들 그런데 여유도 없더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보는 것도 저도 계산기 뜯을 수 있잖아요 여기 오면 정말 이러고 옵니다 제가 어떤 것도 제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고 정말 이분들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요 이 작은 상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밀크로드인데요 우유팩을 재활용하는 문화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유팩을 지금 끝중이 3년째 모으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이거는 다 필요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순천시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아이들이 커서 땅을 파면 쓰레기만 나온 세상이 됐고 되게 좀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다른 도시가 아니라 순천에 살다 보니 무언가 우리가 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가볍게 시작했어요 사실 가볍게 밀크로드는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뜻만 있다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좋은 뜻을 함께하려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해줬습니다 밀크로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약간 총매제 같은 역할이 있어요 밀크로드라는 이름이 실크로드처럼 어떤 길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우유팩을 모으다가 만나면 더 반갑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한 일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만들고 우리 지역 곳곳에 유익한 가치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나의 행동이 좀 좋은 임팩트가 갔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 전제는 깔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상점이라는 이름이 주는 사실 부담도 나날이 커지고는 있는데 이름처럼 책임져야죠 뭐 그래서 유익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꼭 무언가 하지 않아도 와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여행지가 되고 누군가의 휴식처가 되며 누군가에게는 바쁜 일상의 배경이 되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게 도시 재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이 새롭게 바뀌고 도시의 활력이 가득해지는 도시 재생 이야기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미나입니다 이곳은 충주의 오래된 마을 관악골입니다 옛 관악터가 있는 곳인데요 오래된 마을을 도시 재생이라는 옷을 입혀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도시 재생이 뭐죠? 도시 재생이 뭘까요? 충주의 도시 재생을 통해 문을 열게 되었다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향이 너무 좋아요 어떤 곳인가요? 지역에 계신 작가 분들하고 로컬 편집샵을 운영 중에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다양한 청년 활동가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아지트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의 합성어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충주의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관악골은 사실 충주의 여러 동네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도시 재생 사업 구역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점점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이곳 관악골이 특별한 변화를 맞지하고 있다는데요 오래된 도심이었던 이곳 충주 관악골에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여기 저희 골목도 그렇고 이 길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되게 어두칠칠한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가족 단위로 놀러와서 가나공원에서 놀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로 건물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외관을 바꾸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좀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지방 소멸도시나 이런 곳에 청년들의 활동들에 의해서 젊은 친구들이 잘 간파하고 그곳에 가서 다양한 창작 활동들을 하면서 그 지역이 살고 골목이 살고 동네가 사는 것 같아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이곳에 문을 연 또 다른 청년대표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다양한 문구료와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특별한 굿즈들을 판매하는 곳이라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곳은요 너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소품샵이고요 충주분들이 다양한 디자인 문구들을 접하고 직접 보고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편집샵입니다 이곳 역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한 곳인데요 다양한 컵과 에코백, 충주를 표현한 일러스터 포스터까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곳이랍니다 어 근데요 여기 보니까 무슨 로컬 펀딩 프로젝트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뭔가요? 충주 시민분들한테 사진을 이제 받는 이벤트를 열어서 충주 시민분들의 사진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작을 하게 돼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충주만의 굿즈를 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였어요 이처럼 충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은 사진을 편지지로 제작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충주를 찾는 이들에게 의미있고 특별한 굿즈가 되겠죠 관악골에는 입소문 차지한 샐러드 가게도 있는데요 이곳 역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문을 열었답니다 구도심을 일단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젊은 세대들이 충주에서 갈 곳이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 청년 상인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도시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많이 기획을 해주고 도시의 원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게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도시재생이 자연스럽게 점점 발전이 되고 완성이 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주뿐 아니라 청주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이 가득해진 마을이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예쁜 공방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레진아트, 코바늘, 양말목, 라탄, 그리고 리본아트 하는 공방입니다 젊음의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 청주 울리단길이랍니다 옛 도심에 자리 잡은 이곳은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 예쁜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수공의 공방이고요 반지와 휴대폰 케이스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약간 옛날 동네 느낌이 났다면 도로가 다시 깔리고 지중화 사업하면서 조금 도시가 젊어졌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가게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청년 사업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소망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예쁜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공방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체험도 많이 하시고 공방 체험 문화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옛 건물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 옷을 입혀 탈바꿈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청주문화제조창은 2014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연초제조창 기능을 하다가 연초제조창이 옮겨함으로써 비어있던 공터, 공건물 이런 건물을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그러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문화활동의 중심지 문화산업지능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원래 청주시민에게 이곳은 연초제조창으로 익숙한 곳입니다 1946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를 생산하던 공장이었기 때문인데요 국내 최초의 필터담배 아리랑이 태어났고 3천여 근로자의 가게를 책임졌던 곳이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였던 곳이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적인 다양성, 문화적인 풍부성을 증진시켰다고 보고요 문화도 일종의 하나의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산업 자체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자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연장과 미디어센터, RCT 체험관 등을 만들고 명실상부 문화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켰답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새옷을 입힌 거네요 우리가 사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시재생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오래된 마을과 도시가 새옷을 입고 활기 가득한 곳이 됩니다 버려지고 방치된 곳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도시재생이라는 옷을 입은 덕분이라네요 도도하게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 옆으로 고즈넉한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바로 이것은 사평마을입니다 섬진하구의 기름진 땅에서 좋은 작물이 자란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걔들이 알려주네 이쪽으로 가면 체험이 있대 알았어 삼춘 간다 가, 가, 그래 이쪽이구나 가자 가자 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농부들의 마을이자 문화가 살아 숨쉬고 예술 체험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마을 섬진강 끝자락에 안긴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간으로 알찬 겨울여행 떠나볼까요? 겨울날 사평마을에선 하우스 농사가 한창입니다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하우스 안에서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애호박들이 반겨줍니다 사평마을은 강하고의 기름진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다양한 작물을 키워내기 위해 최적의 마을인데요 겨울에는 하우스를 활용한 애호박, 양상추 농사가 한창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농부님들이 정성을 다해 가꾸는 만큼 튼실한 열매로 보답해줍니다 기계로 할 수 없는 작물입니다 직접 걸어다니면 수업도 해야 되고 중간에 꽃도 따야 되는 것들이 지주 유인도 해야 되고 지주 유인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잘합니다 다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호박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 뭐랄까요? 저의 구세주랄까? 아, 구세주였습니다 아, 구세주? 힘든 시기에 애호박을 만나셨구나 네, 저희 지역에서 애호박을 캡을 해서 동부 육군에 보급을 다 시켰어요 섬진강의 끝자락 사평마을엔 폐교를 활용한 체험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섬진강 끝들마을에 지난 가을 새로운 문화예술의 향기가 더해졌습니다 건강관리실로 활용이 되고 있던 공간이었어요 탁구대가 있었고 런닝머신이 있었고 아, 이곳은 원래?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문화예원의 도움으로 우리 광양시와 함께 이렇게 작은 미술관으로 한번 조성을 해봤어요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미술 작품들이나 아니면 작가님들이 오시고 또 외부에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마을분들도 또 즐거워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옆 전시실에 마을 주민들의 추억의 사진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잘 보고 계십니다 곱게 단장하고 찍은 단체 사진과 생애 가장 행복했을 결혼식의 풍경 사진 한 장 한 장엔 행복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시간과 추억이 길뜬 사진들은 아련한 그때 그 시절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미술관 개관 기념 전시는 광양과 순천 청년 작가들이 섬진강을 모티브로 작업한 섬진강을 그리다 전입니다 섬진강 변의 풍경과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 작은 미술관을 촘촘히 채우고 있는데요 새롭게 조성된 문화 공간은 마을 사람들의 예술 감각을 일깨워주고 방문객들에게는 여유를 안겨주는 선물 같은 공간이 되겠죠 이 순간 보고 오니까 무언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뿜뿜 솟아오릅니다 이게 지금 쫑염색한 스카프인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너란데 같은데? 네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이게 그런 소문인데 네 제가 잡을 테니까 성화씨께서 균일하게 여기 안에 네 담궈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균일하게 잘 들어갈 색깔이 잘 나오죠? 공기 중에 뜨지 않게 이게 담그는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건가?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진한 색이 나오고요 네 또 이거를 반복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네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주 진한 쪽염색 스카프를 얻고 싶다 하시면 오래 주무르시거나 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네 나는 연하게 하늘색을 하고 싶어하면 시간을 좀 짧게 잡으시면 됩니다 짧게 하고 네 보통 몇 분 정도 하게 돼요? 보통 기본은 저희가 체험할 때 한 5분 정도 이렇게 주무르거든요 네네 자연에 오셨으니까 자연염색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얘를 가볍게 한번 짜주시겠어요? 네 너무 꼭 짜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가볍게 쪽물이 흐르지 않게 네 제가 여기 옮긴 이유는 네 이쪽이 지금 보면 아직 얘하고 색깔이 다르죠? 네 한번 펼쳐서 공기 중에 골고루 노출이 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러면 뭔가 조금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색감이 네 그리고 이제 쪽염색은 여름철이 가장 최적이기는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계절에 따라서 이 쪽피 색감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야 자연의 재료가 빚어낸 푸르디 푸른 쪽빛의 유혹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때아닌 셀카놀이에 심취한 양송화 리포터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왔나요? 근데 갑자기 왜 셀카예요? 또 다른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체험입니까? 저희가 지금 팝아트 체험을 미술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의 사진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이렇게 캠퍼스에 미리 옮겨놓는 겁니다 똑같이 사진을 똑같이 옮기셔서 여기다 예쁘게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전현 선생님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색깔을 칠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밑그림 그리는 것만 들어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데 아 아닌데 체험을 하고 가셔서 저희 미술관에 꼭 전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 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색깔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이거는 뭐 진짜 실제로 있는 색깔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상의 색깔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상상의 색깔로 재미있게 보는 게 팝아트의 묘미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평붓을 하나 고르셔서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물을 너무 많이 묻히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찍어서 네 여기에서 이제 바탕색을 먼저 정해주시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물감에 묻혀서 핑크색으로 네 핑크색으로 바탕을 골고루 자신의 얼굴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완성해보는 특별한 예술 체험 매력적인데요 채도가 높은 선명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팝아트 작품들은 작은 미술관 한 켠의 특별 전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성화 리포터의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의 진실 확인해볼까요 야무진 손끝으로 정성껏 캔버스를 채워나가고 사인까지 새겨 넣으면 양성화 표 팝아트 완성입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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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아이들은 본인의 얼굴이 담기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또 미술관에 작품으로 전시된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미술관에 전시된다고 생각하니 무언가 마음이 뿌듯하네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이 마을의 전 모습이 다 보인다 마을도 쫙 눈에 들어오고 옆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아 이게 자전거를 타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평지여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뭔가 약간 산책 나오는 느낌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오늘 천연염색으로 머플러도 만들고 제 얼굴 그림도 그리고 아 미술가도 관람하고 아 그리고 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호박도 봤는데 이렇게 자전거에 타니까 완벽한 마무리 섬진강 자전거길을 따라 바람을 가르며 풍경을 바라보면 평화로운 휴식이 찾아옵니다 따사로운 섬진강 물줄기가 반겨주고 바채로운 즐길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마을 자연과 사람이 만나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사평마을에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Gutiyorsun haver이 off 제응 탈승 workflow fondo 배가 운동 감사합니다.